안녕하세요. T1의 페이커 이상혁입니다. 오늘 DRX전 목표했던 대로 2대0 승리를 해서 만족스럽고요. 하지만 이제 좀 경기력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. 빠르게 빠르게 골드 차이를 벌리고 그리고 그런 차이로 저희가 확실하게 끝내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선수들이 모두 공격적인 플레이를 되게 선호하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또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그런 운영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라인 강점까지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승리도 많이 따내고 있고 선수들 간의 그런 소통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분위기도 좋다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기존 감독 코치님들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은 뭐 코치님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역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손석희 코치님이 예전부터 팀 내에서 굉장히 선수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선석희 코치님이 팀원들과 좀 많이 대화를 못하면서 어색했었는데 많이 노력하셔서 지금은 선수들과도 많이 교류하고 또 선수들의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선수들이 너무 많이 놀리시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. 이제 뭐 그런 뱀픽들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과 코치님들이 같이 만드는 건데 선수들이 찾아내고 모멘트 코치님들이 모멘트 코치님이 정리하고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정리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GM님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 있는 그런 문제점이나 불화 같은 것들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부분이랑 그리고 그런 멘탈 케어 부분이 옛날이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지금은 조금 더 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가능성은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경기력이 최근에 좀 좋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세트 이제 초반 실수랑 그리고 저희 뽑혀진 틀에 맞는 그런 플레이들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저희가 초중반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후반 집중력으로 승리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한화생명전 물론 승패도 중요한 경기지만 저의 경기력을 점검한다는 의미라고 의미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오고 싶네요. 어? solar용으로 돌아오고 싶네요. 응 성큼성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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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ard chamber